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요약해서 들려드리는 리드론의 독서감상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조종래 대화소설 태백산맥 4권을 가져왔습니다. 태백산맥 4권의 시대 배경은 1949년 1월부터 3월까지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에서 다룰 만한 역사적 배경으로는 소설에서도 등장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즉 반민특위와 남한의 농지개혁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내용 모두 시기적으로는 1949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고 소설을 기준으로 한다면 4권 5권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둘의 내용을 다루기 위해 해방 이후 흐름을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한은 소련군이 남한은 미군이 각각 들어와 분할 점령을 실시합니다. 당시 여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건국준비위원회가 중앙은 물론 지방에도 각 지부를 두어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정은 건국준비위원회의 후신인 조선인민공화국은 물론 중경에서 들어온 임시정부도 대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미군은 행정편의를 위해 친일경찰들을 그대로 등용했고 친일보수 중심의 인사들이 만든 한국민주당 약칭 한민당을 비호했습니다. 1945년 12월 미국, 소련, 영국의 외무장관들은 모스크바 3상회의를 통해 일정기간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한다는 신탁통치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신탁통치에 반대한다는 반탁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는데 이는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민족의 당연한 감정이었습니다. 좌익세력들도 처음에는 반탁을 주장했지만 이후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임시정부를 신속히 만든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안 뒤로 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논쟁을 계기로 좌우 갈등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친일파는 매국노여 민족반역자였는데 그들이 반탁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조선공산당과 좌익세력들을 매국노와 민족반역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이때부터 매국노의 프레임이 친일에서 찬탁을 주장하는 좌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좌우합작운동과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고 유엔의 결정에 따라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결정됩니다.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회에서 7월 17일 우리나라 헌법을 최초로 만들었기에 이 국회를 헌법을 제정한 의회라는 뜻으로 재헌의회라고 부르고 헌법을 만든 날을 재헌절이라고 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후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합니다. 한 달 뒤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죠. 이렇게 남과 북은 1948년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고 완전히 분단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제주 4.3 사건과 이어서 벌어진 10월 여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방공국가를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친일 세력들은 한민당과 정부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였고 공산당 토벌과 방공을 제1의 기치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친일청산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친일청산은 크게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양산된 수많은 소작인들에게 다시 농지를 분배해주는 작업으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 법안이 통과되었고 10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반민특위는 전국민적 호응 속에 1949년 1월 드디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 친일작가 최남선, 이광수, 최린, 친일경찰이자 고문기술자, 노독술 등 반민족 행위자를 체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체포된 수많은 반민족 행위자들 중 특별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12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부분 감염되거나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됩니다. 반민특위 활동이 이처럼 미미했던 주요 원인은 이승만 정부의 노골적인 반대와 친일세력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의 고위직에는 친일파들이 많았고 이들은 반민특위 활동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과 지금은 친일청산보다 반공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반민특위 활동을 공개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정부의 비호 아래 여러 친일세력들이 반공구국 궐기대를 열었고 반민특위 활동을 주도하던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간첩 혐의로 몰아서 구속하기도 했으며 친일경찰들은 자신들과 동료들이 반민특위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먼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시어를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31일로 단축한 개정법이 통과됨으로써 반민특위는 활동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해체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지개혁입니다. 광복 당시는 전체 농가의 70% 이상이 소장농이었을 정도로 전국 대부분의 논은 지주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소장료로 내며 남의 논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지난 태백산맥 3권의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광복이 되자 대부분의 소장농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일제시절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염원의 화답이라도 하듯 1946년 전격적으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북한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이는 친일 지주들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소장농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격을 입은 친일 지주, 자본가, 종교인들은 월남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때 월남했던 청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반공청년단체가 바로 서북청년회입니다. 소설 속 순천중학교 선우진 선생도 이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들의 월남으로 인해 북한에서는 내부 갈등 요인을 더욱 수월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남한에서는 이들로 인해 좌우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북한이 이렇게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을 때 남한은 여전히 개혁 논의만을 진행하다 결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년여 만인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이 드디어 제정되었고 1950년에 실시되었습니다. 참고로 북한의 토지개혁 대상이 농지, 과수원, 임의하였던 반면에 남한의 농지개혁 대상은 농지에 한정되었기에 남한은 농지개혁이라고 불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 가구당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상한선을 3정보 1정보가 약 3천평이니 3정보면 약 9천평입니다. 즉 한 가구당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상한선을 9천평으로 한정하고 그 이상 되는 땅은 국가에서 사들인 후 농민들에게 분배하되 농민들은 당장 매수할 돈이 없으니 분배받은 땅에서 매년 수확량의 30%를 5년 동안 국가에 분할 상한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전 눈치 빠른 지주들은 자신의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식으로 이 법을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사곤의 말미에 윤부자의 아내 송씨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편법이 지주들 사이에 난무했고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와 달리 유상으로 진행된다는 불만이 소작인들 사이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을 통해 지주계층이 사라지고 수많은 소작농들이 자작농이 되어 안정적으로 자신의 땅을 경적할 수 있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태백산맥 4권의 역사적 배경으로 반민특위와 농지개혁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태백산맥 4권의 줄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엄사령관 심재모, 경찰서장 권병재, 토벌대장 임만수, 청년단장 염상군은 모두 각자의 총을 차고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읍을 둘러싼 3개의 산봉우리에 각각 봉화가 올라가자 심재모는 즉시 전 병력 완전 무장 후 비상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4-5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니 그 봉화가 적들의 공격신호가 아니라 단순히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계는 벌써 밤 12시를 넘어 1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염상진, 그는 어떤 사람일까? 심재모는 동생 염상구를 보며 염상진을 떠올려보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형제가 아니지만 인물도 품격도 행동도 닮은 데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안전하게 퇴각할 것까지 계산한다면 이제 물리적으로 공격하기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심재모는 한 명씩 돌아가며 적들의 전략을 예측해보라고 말했고 염상구가 먼저 나섰습니다. 나야 점쟁이가 아닐께 어느 산골짜기에 몇 놈씩 뱉혔는지 세세한 것이 알 방도가 없는 일이고 딱 한가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디 그것이 무엇인거하니? 주력부대는 진광산에 진을 쳤을 것이다. 그것이오. 어찌 진광산에 진을 치느냐 하면 진광산 바로 아래짝에 사방이 산으로 뺑뺑 둘러쳐진 유러면이 있다. 그것이오. 진광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벌교, 조성, 보성을 다 끼고 봉화를 피웠다 하면 고흥은 말할 것도 없고 화순까지 직방으로 연락이 닿을 것이오. 그런데다가 발 아래 유러면까지 끼고 있으니 명당치고도 그런 명당은 없을 것이오. 진광산이야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디 뜬금없이 거기서 봉화불이 속히는 것을 딱 본깨로 아이고매 명당자리 뺏기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듬시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맙디다. 곧 잡녀의 새끼들이 보나마나 유러면을 포올스에 차지했을 것이고 여분 겨울은 배 뜨뜻하게 나게 생겼어. 심재모는 염상구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 유러면의 상태를 파악하고자 관할인 보성경찰서에 전화를 넣었지만 보성경찰서에서 산골짜기에 있는 유러면의 상황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염상진이 유러면을 정말로 접수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러면의 일가 친척이 있는 사람을 읍에서 수소문했고 마침 유러면의 어머니가 위독하기에 병문항 가봐야 하는 여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심재모는 그녀에게 유러면을 방문한 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알고 다시 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죽기 위해 저수지에 몸을 던졌으나 살아나게 된 외서댁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염상구의 씨를 떨쳐버리기 위해 온갖 일을 다하지만 뱃속에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편 강동식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 모든 정황을 알았을 때도 자신을 용서할 것인지 외서댁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어젯밤 세계의산에서 피어오른 봉화를 보며 사위 강동식이 내려올 날이 머지 않았다며 일단 장흥에 있는 이모집에 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외서댁은 아버지의 뜻을 거여갈 수 없어 마을을 일단 떠났습니다. 마을의 유지들은 읍장을 통해 심재모와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그 자리에서 어젯밤 봉화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 즉 빨갱이를 하루빨리 잡아야 한다는 뻔한 이야기들을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이후 대한청년단이 얼마 전 전국적으로 발족되었으니 우리읍에서도 기존의 대동청년단을 해체하고 대한청년단을 정식으로 발족시켜야 한다고 얘기했고 단장 자리에 염상구가 아닌 유지상 금융조합장을 이구동성으로 추천했습니다. 심재원은 오늘 자리의 목적이 이것임을 눈치채고 경찰서장에게 대동청년단 해체 후 대한청년단 발족 및 새로운 청년단장 취임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이후 지주들의 뜻에 따라 유지상이 대한청년당의 단장을 맡게 되었고 염상구는 다시 감찰부장이 되었습니다. 단장 자리를 빼앗긴 염상구는 유지상을 찾아가 대차게 깽판을 쳤지만 지주에게 깽판을 쳤다는 이유로 당장 체포하라는 압박이 들어오자 감찰부장 자리라도 지키기로 마음먹고 말로 사과하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하였습니다. 염상구의 예상대로 염상진 부대는 이틀 전 유러면을 기습 장악했습니다. 그것은 보다 많은 해방구를 확보하라는 당 중앙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염상진은 유러면을 1차적인 해방구로 확보했고 그곳을 거점으로 2차, 3차 해방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러면은 그 지리적 폐쇄성으로 인해 해방구로 지내기에 최고의 입지 조건이었습니다. 원형으로 애호사인 산줄기들이 천연방어병 역할을 해주었고 적당한 농토가 있어 자급자족이 가능했으며 유러면의 경찰 인력이 총 4명뿐이라는 것은 그곳이 얼마나 행정적인 방치상태에 놓여있는지를 방증하였습니다. 유러를 장악한 염상진은 오늘 밤 조성면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 병력을 움직였습니다. 조성 책임자 오판돌에게 병력을 모으라고 지시했고 자신도 하대치 강동식과 유러의 병력을 데리고 조성이 내려다보이는 주월산에 서있습니다. 이번 공격의 목표는 조성 한 곳이지만 공격 목적은 다양했습니다. 첫째, 인민들에게 해방군의 건죄를 알린다. 둘째, 계엄군에게 타격을 가함으로써 전력을 약화시킨과 동시에 대중들 앞에 그 위신을 추락시킨다. 셋째, 벌교와 보성의 중간지점인 조성을 공격함으로써 계엄군의 전세와 기동성을 파악한다. 넷째, 공격을 승리로 입금으로써 부하들의 마음에 내지되어 있는 불안감을 일수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해방군으로서의 자신감과 긍지감을 세운다. 다섯째, 무기를 노액하여 전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이번 작전은 애초부터 조성을 해방구로 장악하는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타격 후 빠지는 작전이었습니다. 저녁 7시, 염상진은 우리쪽 사상자와 부상자는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데려간다는 철책을 다시 한번 공지시킨 뒤 조성에 대한 공격명령을 내렸습니다. 심재모가 비상전화를 받은 것은 7시 5분쯤이었습니다. 대장님, 기습입니다. 저 기습입니다. 침착해. 저게 백력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기가 끊겼습니다. 사방에서 총소리가 포, 포위당한 것 같습니다. 통화는 여기서 끊기고 말았습니다. 심재모는 침착해야 한다고 되뇌었습니다. 침착해야 한다. 7시, 포위공격. 포위공격. 포위공격이면 적지 않은 병력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유로는? 유로는 지금, 유로는 지금 비었을 것이다. 갑자기 심재모의 머리가 번뜩였습니다. 염단장, 똑똑이 들으시오. 보성에서 유로까지와 보성에서 조성까지와 어느 쪽이 더 가깝소? 길이 험해도 유로가 더 가깝잖아. 심재모는 양면 공격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벌교에 있는 자신은 지원병력을 데리고 조성을 지원공격하고 보성의 병력으로 하여금 비어있는 유로를 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로를 치는 것은 적의 허를 찌르는 기습작전인 동시에 보복 공격이었습니다. 판단이 서자 심재모는 보성의 유로를 공격하라고 명령한 뒤 자신은 벌교 병력을 데리고 조성으로 향했습니다. 심재모의 병력이 조성으로 들어가 지원공격을 하자 염상진은 기다렸다는 듯 퇴강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염상진의 이번 작전은 기습타격이었던 것입니다. 염상진 부대가 사라진 뒤 심재모는 피해를 살펴봤고 아군 사상자만 9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교전이 일어났는데 적군 사상자는 한 명도 보이지 않다는 것은 그들이 사상자를 모두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존중할 만한 대장다운 면모였습니다. 염상진 부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퇴각하자 심재모도 전녀를 가다듬고 다시 벌교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심재모는 보송병력을 유러에 투입한 것이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염상진 부대가 산을 넘어 유러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의 보송병력이 유러 기습 작전을 마치고 그것을 철수해야 작전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새벽 2시 드디어 보송에서 작전 성공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송의 병력은 염상진이 없는 유러를 공격해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경찰 4명을 구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제서야 심재모는 허물어지듯 의자에 털퍼덕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염상진이 3명의 부상병이 섞인 부대를 이끌고 유러에 도착한 것은 먼동이 토오르는 무렵이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벼락같은 비보였습니다. 보송 방면으로부터 기습을 당해 3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포로로 잡아두었던 경찰 4명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심재모 염상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으며 신음을 씹었습니다. 그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이런 작전을 펼칠 수 있단 말인가 염상진은 두 손아귀에 힘을 가하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읍내에는 며칠 동안 심재모와 염상진의 대결에 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린 판정은 비겼다는 것입니다. 그 판정처럼 이번 전투는 심재모와 염상진 모두에게 상대방의 지략과 전술 그리고 기질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둘은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며 다음 전투를 소리없이 준비했습니다. 마을에는 유로를 차지한 염상진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골고루 나눠주고 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쌀밥을 먹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염상진이 장악했다면 분명 그 소문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며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벌교 지주들은 이번 반란사건때 가담했던 집에는 내년부터 소작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유로와 벌교에 대한 상반된 소문이 이렇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순천으로 이첩된 정연동을 위해 아내 나간댁은 지주들에게 신혼보증을 부탁하지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지주들은 사상범죄라는 이유로 보증을 서주지 않았습니다. 정연동의 변호사는 상황이 아주 어려운데 함께 잡혀온 소아마저 진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아는 자신이 나간댁에게서 돈을 받아 하섭에게 전해준 것이지 정연동은 만나지도 않았다며 거짓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나간댁에 대한 소원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한 것입니다. 사실 나간댁은 남편 정연동에 대해서만 신경 썼지 소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병원에서 본 이후로 지금까지 면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소아는 자신이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정연동만 나가고 자신은 계속 철창신세를 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나간댁은 소아의 마음을 풀기 위해 면회를 갖고 나간댁을 보자 소아는 구술하기 전 신내림한 무당의 모습으로 나간댁을 나무라 했습니다. 나간댁은 신령님의 분노가 자신과 가족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소아 앞에서 앞으로 정사장과 똑같이 신경 쓸 것이라고 존댓말로 약조했습니다. 무당의 모습이 된 소아는 하섭의 아이를 하열한 뒤 자신 앞에서 다소곳이 앉아 눈물만 흘리던 그 여린 소아가 아니었습니다. 나간댁을 만난 뒤 소아는 법정에서 정윤동과 일치된 진술을 했고 둘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됩니다. 정윤동이 풀려나자 맨 처음 찾아온 사람은 바로 최익달이었습니다. 최익달은 마주 앉은 정윤동에게 최익승 형님의 부탁으로 온 것이라며 이미 얘기가 끝난 술도갓집 절반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정윤동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생각했지만 문서화된 것이 없었기에 그게 무슨 소리냐며 그런 사실 없다고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이후 광주로 이사가기 위해 짐을 꾸리지만 최익승과 최익달이 풀어놓은 깡패들이 집앞을 지키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한편 염상진은 새로운 작전을 지시하기 위해 조성책 오판돌과 보성책 이해룡을 유러로 불렀습니다. 염상진 오판돌 이해룡은 오늘 밤 11시 각각 5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벌교, 조성, 보성을 한꺼번에 공격할 것입니다. 이번 작전은 적들을 유인한 뒤 나머지 병력으로 지주의 집을 습격하여 쌀을 훔친 뒤 그 쌀을 굶주린 소장농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밤 11시 산발적인 총소리에 심재모는 눈을 떴습니다. 경찰서장 권병재는 현재 시간 동시다발로 벌교, 조성, 보성에 적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재모는 순간 전면전인가 생각했지만 염상진이 그렇게 무모하게 일을 벌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재모는 부하들을 데리고 염상진이 진을 치고 있는 산밑으로 가서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염상진은 천천히 사격을 하면서 점점 후퇴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염상진은 전원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들이 비교적 쉽게 퇴각한다고 생각한 심재모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염상진의 작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횡개다리에는 사람들이 모여있었고 다리 가운데에는 수십 가만의 쌀이 쌓여있었습니다. 그 쌀에는 벌교 인민 여러분 이 쌀을 고루 나눠 설을 세십시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쌀을 지키고 있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 쌀에 손을 댈 수는 없었지만 여기저기서 염상진에 대한 찬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일로 염상진을 다시 한번 칭송했고 유러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심재모는 심리전에서 완전히 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융조합장 유주상은 자신의 집에 모인 유지들에게 벌교 조성지구 좌익척결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명목은 지역 유지들이 힘을 합쳐 좌익척결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의미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사건건 소작인들 편을 들고 염상진 부대의 공격에도 늘 방어적인 태세만 취하는 심재모 사령관에게 유지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압박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었습니다. 유주상은 자신이 총무를 맡고 연령순으로 감투를 맞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가장 연장자인 최익달이 좌익척결위원회 본부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름도 거창한 조직을 만들고 있을 때 손승원은 자신을 찾아온 한 노파의 부탁을 곰곰이 대씹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신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며느리에게 씨도 남겨주지 않고 좌익에 미쳐서 지금 유러면에 들어가 있다면서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러에 있는지 뻔히 아는 마당에 며느리에게 씨만 받게 해주면 안되겠느냐며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승원은 김범우에게 이 상황을 전달했고 둘은 심재모를 찾아가 사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심재모는 인간적인 부분이라 가능한 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보고는 싶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적들과 어떻게든 연관이 되어야 하기에 계엄사령관으로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범우는 이번 일을 적극적으로 풀어서 노파의 한을 풀어준다면 염상진에게 그동안 당했던 심리전의 패배를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심재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심재모는 고민 끝에 김범우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노파의 며느리를 유러에 들어가게 한 뒤 임신하면 다시 유러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색깔도 입히면 안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제 공훈 염상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김범우는 심재모의 의견을 가지고 유러로 들어갔습니다. 해방구가 된 유러의 길목에는 삼엄한 경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범우는 포초병의 안내에 따라 염상진을 만났습니다. 염상진의 수염이 그의 턱을 덥수룩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김범우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염상진은 이를 바로 승낙했고 심재모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괜찮은 군인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범우는 염상진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산을 통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라도 모습을 보고 서울로 가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술 한잔 기울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을 김범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범우는 순천중학교에 사표를 내고 못다한 공부를 마치기 위해 이제 서울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김범우가 순천중학교에 다닐 때 염상진과 손숭호, 안창민은 모두 사범학교에 다녔습니다. 당시 순천중학교와 사범학교는 모두 고등교육과정이었는데 차이점은 순천중학교는 졸업 이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곳이었기에 머리도 좋지만 돈도 많은 집안의 자식들이 가는 곳이었고 사범학교는 졸업하면 별도의 대학 진학과정 없이 바로 국민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었기에 똑똑하지만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순천중학교 학생인 김범우는 모본생들 뿐인 자기 학교 학생들보다 좌익 학생들이 추측이 되었던 사범학교 학생들과 연계를 이루어 사상학습에 더 몰입했고 그 과정에서 염상진, 손숭호, 안창민 등과 교류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태백산맥 4권에서야 자세히 등장합니다. 1, 2권에서는 마치 김범우가 염상진의 사범학교 후배이자 손숭호의 사범학교 동차인 것처럼 묘사되는 부분들이 있었기에 독자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간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1권 영상에서 김범우가 염상진의 사범학교 2년 후배라고 표현했었는데 2년 후배인 것은 맞지만 학교는 달랐습니다. 여기서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소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정현동의 소작인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현동의 소작인이었다가 정현동이 땅을 서운상에게 팔아버리자 자연스럽게 소작을 띠이게 될 위기에 처한 마삼수, 김복동, 강동기는 다시 한번 소운상을 찾아갔습니다. 노독부는 발빠르게 다른 지주의 소작을 얻었기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번 반란의 가담에서 소작을 떼인 집의 것을 발빠르게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노독부를 혼자만 살겠다고 소작을 챙긴 잡녀러 새끼라고 욕했습니다. 서운상을 만난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소작을 붙이고 있었으니 어차피 소작을 줄 거면 자신들이 계속 소작을 붙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지만 서운상은 콧방귀를 끼며 어디 산 것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냐며 그 땅은 자신도 폴세 팔았다고 얘기했고 벌거지 같은 새끼들 어서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벌거지라는 서운상의 말에 강동기는 순간 돌아버립니다. 옆에 있는 삽자루로 서운상과 이를 말리던 그 집 머슴을 찍어버리죠. 이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고 강동기는 그 길로 산으로 도망가버립니다. 김복동과 마삼수는 온몸을 떨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당에 서있다가 체포됩니다. 강동기가 소운상을 가해한 사건은 읍내 지주들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유주상의 제안으로 만든 벌교조성지구 좌익척결위원회의 결성식에서 위원장 최익달은 심재모에게 어서 빨리 강동기를 잡아드리라고 마치 지시하듯이 말했습니다. 이 말이 거슬렸던 심재모는 지금은 계엄중이고 계엄하에 치안과 관련된 총책임자는 자신이라며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는 것이냐며 좌익척결위원회도 어디까지나 사적 단체의 힘을 잊지 말라고 못박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심재모 역시 지주들의 성화에 압박을 받았습니다. 소작인들은 강동기의 강단있는 행동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꼈고 그가 분명 염상진이 있는 유로로 갔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강동기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심재모는 김복동과 마삼수를 결국 순촌으로 이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9년에 봄이 오고 국회에서는 농지개혁법이 상정되었습니다. 법안 통과를 앞두고 지주인 국회의원들과 지주가 아닌 의원들 간에 밀고 당기는 실험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고 발빠른 지주들은 자신들의 농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작업을 소리소문 없이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태백산맥 4권의 이야기입니다. 태백산맥 4권은 본격적으로 염상진과 심재모가 대결을 펼치는 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의식하며 치열하게 전투를 치렀지만 한편으론 전략과 전술 그리고 부상자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며 서로를 괜찮은 적장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조합장 유주상이 벌교지부 대한청년단장과 조성벌교지구 좌익척결위원회를 만들어 새롭게 자신의 영역을 펼치고 등장했고 반민특유와 농지개혁법은 이제 막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기지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권인 5권까지 이어져 소설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소설 말미에 못다한 공부를 위해 서울로 향한다는 김보물을 보며 5권부터는 장소적 배경이 서울로 넓혀지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유로의 며느리를 보내는 일로 혹여 심재모가 지주들로부터 역공을 당하진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1949년이 불안불안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